1, 2, 클랙! 안녕하세요 yen Haifu입니다 저희 yen Haifu는 무사로 변신해봤습니다 이제 떡국을 만들어 볼 건데요 혹시 요리에 자신 있으신 분? 저는 어차피 말 하지 않아도 알 테니까 잘 모르겠네요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네요 제이크는 잘 하지 않나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이크 형은 라면을 잘 꺼내야 요리는 그래도 다들 해보지 않았어요? 해보기는... 저도 그 정도요. 요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쉬울 것 같아. 성훈이 형 거 안 먹을래. 사실 그냥 레시피대로 하면 돼 레시피대로. 그렇긴 해. 근데 떡국은 언제 먹는 거예요? 왜 먹는 거야? 떡국. 떡국은 근데 보통 떡국을 먹고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한 해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보통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래떡이 되게 길잖아. 이제 뭐 긴떡이란 말이야. 오래오래 살자, 길게 살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. 가래떡을 이제 그대로 안 쓰고 잘라서 쓰잖아. 썰면은 이제 동그란 동전 모양이 나오잖아. 그래서 이제 재산이 많이 쌓이고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.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. 진 팀이 이제 여기를 다 뒷정리하는 거 같아요. 아, 뒷정리? 저는 나리의 정리 좋다. 그래서! 깜짝아. 일곱 가지. 쭉쭉쭉. 풀면 안 돼요? 하나 둘 셋 하면 풀까요? 하나 둘 셋! 파란색. 빨간색. 파란색. 오! 나이스! 오! 제이 형! 안 돼! 안 돼! 이거 익었다. 니키, 저 희승이 형, 제이 형, 블루팀. 진짜 많이 했어? 아, 블루팀. 아, 블루팀. 디이크 형, 성훈이 형, 선우 형, 레드팀. 이렇게 해서 이제 떡볶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자, 그러면 레드팀 여기, 블루팀 여기로 할래요. 여기가 레드팀 하자. 기본 재료는 다 있는데 게임을 통해서 나머지 재료를 얻어야 되거든요. 떡 종류랑 만두랑 고기. 정원! 여자친구 선배님의 애플. 진짜? 그거 핸드폰이 생각나요? 나도 핸드폰이 생각나요. 뭐야? 어? 제이크! 투머러 바이 투게더 선배님의 엔젤 올 데블. 오! 아, 맞다. 나도 생각났는데! 정원! 희슨! 엔하이프 내 텐먼스. 희슨! 스트레이키 선배님 백도. 뚝뚝뚝뚝뚝. 정원! 희슨, 희슨! 선우, 선우, 선우. 세븐틴 선배님의 홈런. 제이크! 엑소 선배님의 컬, 컬 미베이비. 이게 뭐야? 아! 정원! 투모로 바이 투게더 선배님의 날씨를 잃어버렸어? 제이크! B 선배님의 테레아, 테레아, 테레아. 아닌가? 사마아. 정원! 지코 선배님의 써머 화이트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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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뭐야 이거? 제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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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 선배님의 피타 선물. 와! 나 지금 피가 없어. 나 주사기. 겁나 잘해 우리 팀이야. 우리 원승이다. 저희는 떡국 떡으로 고르겠습니다. 오케이 가렵떡. 선우! 오른! 정원이는 VR 때 오른손으로 한다. 제이! 정원이는.. 이거 둘 중 하나잖아요. 정원이는 VR 때 왜? 발가락으로 하지 않잖아요. 오! 정원이는 왜? 아 잠깐만요. 이게 잠깐만요. 정원! 정원! 성원 성원! 이건 두 번째야. 위키! 희승은 윙크를 할 때 왼쪽 눈을 해. 아니야! 성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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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원! 오른쪽 눈을 해 갑니다. 예! 정원! 네! 제이크! 갑시다. 성원 성원 성원. 알겠습니다. 희승 희승. 저 만두 엄청 좋아하는데. 아 저 맞히고 싶은데. 하나 둘 셋. 제이크는 잘하지 않나요? 모유 문제. 없었던 걸로. 이걸 어떻게 해요? 진심으로. 제이크 제이크. 제이크 제이크. 20cm. 아니야 21cm 안 돼. 20cm. 18cm. 18.5cm? 뭔데? 18.5cm로 가겠습니다. 19.7cm. 20cm. 우리가 이겼네. 진짜! 저 저기 맞혔어. 문 가로기. 아 이거. 이게 뭐야. 가로잖아. 5cm. 오케이. 생각보다 길구나. 잠깐만 잠깐만. 이 정도면. 3cm. 3.1분 넘는다. 어떻게 볼까요? 그럼 저희는 3.1이요. 잘했다. 첫 번? 어? 나 못 봤는데. 저 유리병. 정원. 복장? 알람시계. 저는 이거 할게요. 알람시계. 만두를 뺏길 순 없어. 저는! 급하게 할 필요 없어. 배파. 고기. 계란. 와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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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의 동생이야! 나이스! 신의 동생이야! 끝났어? 정말 동점? 와! 정원! 딘 선배님의 암나 소리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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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야 이거 하느니 어떻게 맞혀? 대박! 대박! 수준급에 딱 꾸고 닦이잖아. 가져가거라. 가져가거라.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! 오! 이겼어! 오! 이겼어! 먼저 알아요. 먼저 알겠습니다. 먼저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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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! 호! 들어가겠는데? 아! 내일은 할 수 있죠. 아 예. 너무 가까워. 팔이! 팔이! 와! 에이! 에이! 너무 똑같다. 아니였어요? 도와주고 싶은데 보는 눈이 너무 많아. 같은 팀 보기에는 본 건 아닌 거야. 오! 오! 조용히 해! 자 과연. 조용히 해. 웃지 마. 숨 쉬지도 마. 숨은 어떻게 하지? 안된다. 잘 봐. 오! 야! 가능성 있어. 숨기고 가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야. 어? 튕겨서 들어가는? 아니 아니 그거 절대 안 하지마. 아 이거 어렵다. 내 생각엔 튕겨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. 내가 봤을 땐 가능성 있을 것 같아. 아니면 살짝 높이 던져봐. 아니. 안 때리지 마. 안 때리잖아. 오! 야 성우 형 잘한다. 잘한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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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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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! 아! 끊을게요. 오케이. 아! 오! 와! 와! 아니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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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게요. 네이트군 네이트군 마이틀하세요 마이틀. 와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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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이 고기를 받게 되었습니다. 와!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? Let's go! Let's go! 저희는 뭐 J형이 아나운서 해줄 거기 때문에 네. 저희는 그거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게임까지만 저희의 역할. 오케이. 잠깐만 이거 좀. 오케이 제대로 해보자. 오! 오! 멋있다. 여기서부터 차이 나네. 제야 아무리 그 약간 멋내고 싶어도 손 조심해야 돼. 조심해. 어 그거 조심해라. 진짜 지단 만드는 게 제일 궁금하다. 저는 몰라요. 진짜 열이 나요. 열이 나요. 마늘 좀 이렇게 하지 않아? 맞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. 나 진짜 확실해. 아니야. 백종원 선배님은 안 했어. 마늘 안 넣어? 확실해 너? 확실해. 오오오오오오오. 조금만? 어. 조금만. 완전 조금만. 스탑. 이거 쓸까요? 어. 넣는다 이거? 접시 접시. 네 바로 넣어요. 무서운데? 아. 형. 어 아니네. 잠깐만 또. 물에 불려야 돼. 아 불렸어요. 불려 놨어요. 불려 놨어요. 이미 불려져 있었어. 자 조금만. 조금만. 좀 더 놔야 돼. 간. 물. 물 더 놔야 돼요? 아니. 간장. 계란 후라이를 하면 어떻게 한다. 아니 이거를 원래 잘라서 이렇게 해야 그거 그거예요. 아닌데. 아니 진짜. 진짜. 진짜 진짜. 조금만. 이제 숙소에서 막 제 형 놀리면 어떡하지 형들이? 어. 제가 지켜줄게요. 네. 뭐. 요리 못해도 돼야 돼. 왜 그렇게 한 번. 아 몰라. 아 스크림블 해. 안돼 안돼. 안돼. 손우야. 제가 좀 집중하면 입술이 좀 나와요. 맞아 맞아. 거품탕 아닌가요? 거품 어떻게 없어요? 걷어내면 돼. 이렇게 걷어내면 돼. 얼마나 힘들었을지. 약간 이거 잠깐으로 알게 되네. 딱 간장 넣으니까 색깔이 맞네. 이거야. 이거네. 좀 짠데.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? 아니 원래 떡볶이 이래요. 아 형. 더 넣었어? 맛있는데. 네? 네? 다행히 정난대로 했으니까 맛있지. 오 진짜 맛있네. 맛있어. 맛있어. 오 마늘. 맛있어. 오 잘했어. 야 이대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. 오. 잡니다. 고기 많이 드릴게요. 네. 네. 얼마나 치죠? 얼마나 치죠? 저 고기 많이 없어요. 아 네. 어제 가봤는데 옆집은 고기가 없어요. 대신 만두가 있긴 해요. 사실상 2인분이야. 2인분만 담윱시다. 이거 조명 내가 올려도 되냐? 네? 이게 좀 잘 나오긴 했다. 오케이 이렇게. 1번. 이거 눈 뜨시면 안 돼요? 눈 가봐 눈 가봐. 1번. 1번. 1번 그쪽인데? 서로 자기 팀. 아 이거지. 아 김상세. 이게 팀은? 아무것도 안 했죠? 아 정중한 싸움. 정중한 승부. 원래 축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저쪽 거 좀 먹어보고 싶었어요. 와 진짜 맛있다. 야 잘했네. 좀 맛있기니? 만두가 진짜 맛있다. 아 그리고 이거 우승팀 그건데 같이 좀 먹었다. 나 먹었다. 감사합니다. 끝은 훈훈하게 가야지. 먹는 거 앞에서는 다 동지야. 너 훈훈하게 서로 뽑아줬으니까. 진짜 근데 나는 몰랐어 진짜. 나도 몰랐어. 우리가 만든 건데 놀랍다.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았어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훈훈하네. 다 조리도 하고. 아 행복하다. 갈비 진짜 맛있다. 이거 약간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랑 비슷하다. 제 이쪽. 우리 할머니가 갈비 진짜 잘했어. 뭔가 치열한 사투 끝에 먹은 거야. 근데 뭐 요리하고 먹으니까 맛있네. 더. 근데 가끔 요리 해 먹는 것도 좋겠다. 그러니까요. 식소 가서도 훈훈아 시켜 먹자면 그 뭐야. 음식도 좀 해보자. 치열한 맛 있으면 하여튼 맛있어. 동엇받은 만들고 싶어. 근데 진짜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하겠어. 그래서 요리가 쉽지 않네. 오늘 해보니까. 그렇죠. 이거 끝나고 이제 진 팀은 설거지야 되네. 설거지를 입고 있었어. 두 명 어때요 두 명. 한 명 한 명. 한 명 한 명. 한 명. 안 내면. 아 잠시만요. 얘 진짜 하네. 안 내면 질링도 가위바위보. 은희 대표니까. 짜릿하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. 안 내면 질링도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질링도 가위바위보. 저희 둘이 할래. 이거 내가 진리가 없어. 아 이거 진짜. 안 내면 질링도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질링도 가위바위보. 해명아 같이 하자. 아 뭐야 뭐야 뭐야. 그때 그 아이랜드 때 부모님들이 음식 보내줬던 것 같아요. 그때 누가 울었냐. 형이요. 익으면서 나도 울 뻔했어 진짜.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가지고. 다 먹었어요 다들? 네. 그럼 이제 치울까요? 잘 먹었습니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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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다 컸는데. 왜 자꾸 외치기 급해. 정말 컸다는데. 오예. 기만큼 비하냐. 귀엽다 좀 맞지 마. 그 웃음은 뭔데. 곧 알게 될 거야 강아지 취급하지 마 내일부터 내가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사실 저희가 졌는데도 양 팀 다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차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저쪽 팀께 좀 더 맛있게 했어요 그렇죠, 형 쪽 팀. 하지만 저희는 고기를 그래도 잘 구운 것 같고 저희 이제 저희 빨간색 팀 너무 다 열심히 요리해서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. 형은 그냥 물만 붙여줘, 제가 그거 같고. 그래. 엄지 손가락에 뒷났어. 이거 세 개 더 묻혀. 토스. 그냥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청소했는데 뭔가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. 뭔가 살짝 창가에 햇살 들어오면서 뭔가 되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뭔가 그런 여유를 만끽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아 이거 근데 설거지 많았는데 벌써 다 했네. 이거 원래 설거지 하려면 이거 주변도 다 깨끗이 해야 돼가지고. 설거지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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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. 끝났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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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끝!